그러면은 맵을 좀 다시 봐줄까요? 아...절로 가는 건가 보네요 아까 그냥 옆방으로 들어갔었는데 그 생각은 안했네요 넘어서 떨어지뻐랬네 넘어와서 자 앞으로 넘어가십시오 자 위보도 하나가 있을 테니까 루피만 남아 중간 부스인가요 뭐지 아이고 카메라 쓰고 있으면 안되지 말싸주고 목쪽에 있을 것 같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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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동하네 4마리가 공존하는데 한 마리는 아이고 뭐고고고고고 뭐야 뭐고고고고 한 마리는 진짜로 마법을 쓰고 나머지는 페이크입니다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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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위치가 있을 일은 없으니까 어 쉽게 잡았네요 어 어 불화살인가요 설마 아 음 역시나 불의화살 이게 없으면은 지금 단조리 많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건너가서 눈에다가 화살을 쏴주죠 다음 화살에 종류가 3개 덤으로 얘도 잡아줘 위로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느낌인데 그쵸 엘리베이터가 됐네요 그냥 브라살로 세팅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지도를 좀 확인해서 1층부터 가긴 해야 되겠네요 내려가죠 두번째 던전이라서 그런가 첫번째와 비슷하게 아이템을 많이 주네요 지금 메인 캐리어는 서브 캐리어를 안하고 있어서 불의 화살이 생겨서 중앙으로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쪽에도 셀 때가 있죠 멀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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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건 그냥 길인가요 그쵸 계속 기운다 보니까 다 잡아주죠 보물의 상자 아 나왔네 아 나왔네 아 넘어왔다 아 아 저장을 하려면 부엉이 상한테 가거나 첫날로 돌리거나 그렇게 해야 돼서 가급적이면 할 때 딱 끝내 놓는게 좋긴 하거든요 어쩜 안되면 중간까지 해놓고 어차피 불화살이 있으니까 진행이 더디지는 않을거라 대신 요정은 다시 다 찾아야됩니다 왕쪽 다 열어주고 분해 색상이 의미하는거가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가보죠 걸리적거리는 녀석들 여기다 불 붙이라고 있는건가 그런거같은데 하나는 어딨죠 그사이에 꺼졌네요 갤륵 불 붙이려고 원래는 하나는 3개인가요? 조준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오카리나 때도 그랬지만 하나 2개 3개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 떨어지면 이쪽이 데크나무 데크나무라고요? 나가면 맞나 계속 그렇게 부르긴 했는데 저리로 가서 올라오면 되나봐요 문이 2개니까 일단 이쪽으로 모아봤고요 아하 지금 초록색 문으로 들어가서 초록색 문으로 나왔네요 문이 연결됐다는 소린가본데 여기는 어디로 가는거죠? 여기는 어디로 가는거죠? 아 여기 창살이 있어서 갈 수 없는 구간 구호론은 점프를 못하니 바꿔줬구요 이쪽 방에 요정이 없는걸 확인했으니 옆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기는 요정이 있을만한 데가 꽤 많기 때문에 여기는 요정이 있을만한 데가 꽤 많기 때문에 어디라고 특정은 못 지을 것 같아요 일단 위로 올라가야되는데 저긴가 저긴가 아까 점프하던데 위치가 기억이 안나네요 아까 점프하던데 2층에서 점프하고 다녔었는데 2층에서 점프하고 다녔었는데 세번째 첫번째 어어 미안 이런 점프하던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위로 올라가죠 좀 길이 막혔기 때문에 어떻게 정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긴 여기서 아까 그 뒷쪽으로 가도 되긴 할텐데 괜히 떨어졌네요 그래서 항상 영수의 부자 자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떨어진걸 후회하면서 여긴 몬스터도 다 채웠는데 떨어지고 있으니 이게 무슨 무슨일인고 어 뭐야 뭐야 또 다와서 참 잘했네 이럴줄 알았었네 이럴줄 알았었네 이럴줄 알았었네 인스타트 시점이 별로 안좋은가봐야 계속 시도한게 그러니까 옆으로 꺾이니까 그걸 잡으려고 계속 보장하다가 떨어지는거죠 아 여기는 지금 일직선으로 온거 같아 살짝 보였죠 위치에서 이 정도면 괜찮을거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을거 같은데 오케이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진짜 슬플거 같아요 아까 엘리베이터 만들어놨으니까 올라가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초기화돼있으니 다시 켜줘야되나봅니다 다시 켜줘야되나봅니다 응 나갔고 여기서 할게 하나 쳐주고 하나 더 쳐주고 하나 더 쳐주고 하나 더َ fellas 바로 자 끝 아까 여기서 하나 더 때려주고 여기는 밑에 보호해줄 데가 없나 본데 너무 오긴 했네요 하나 더 일단 루비안 가봤으니까 들어가볼게요 터뜨려주고 길이 또 열어주고 터뜨려주고 일단 요 앞에 불화살이 아까울것 같긴 한데 풀렸네 그러면은 8마리니까 7마리 저기 7마리 남아있는 것 같네요 아이고 고론으로 변신하겠습니다 어디가 고론도 무섭나보네요 잡았고 어? 애타입인가? 그러면은 10개 여긴 어디지? 아 여기 발판을 제가 치워버려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네요 보스방도 지금 못가고 4층 4층 여긴 원조어사야 되는 것 같은데 뭐 별 수 없죠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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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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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방으로 가는 길은 열렸는데 보스방으로 가질 못해요 어? 근데 왜 내려가 근데 사실 여기가 보수방으로 가는 길일거라 저 중간에 못 넘어가고 그런거거든요 넘어가는거야 뭐 여기도 있네요 이쪽을 지금 갈 수가 없었는데 들어가보자 어 또 나오네 던전 보스 키를 주려고 나오신건가 이번엔 보라산을 때려주고 있는데 아마 페이크를 했다는게 또 들어갈거야 아 자리가 많아졌네 일단 실패했네 던전 보스 던전 보스 던전 보스 던전 보스 아이고 앞에 맞았어요 아이고 앞에 어 잡았습니다 끝났네요 왜 이렇게 쉽게 잡을거라고 행동은 안했는데 쉽게 잡혔습니다 나랑 만화는 안주고 활만 주네요 던전 보스키 아까 나왔는데 요정 찾는게 시급합니다 지금 못찾은 요정을 찾아야 안으로 갈거라 공항을 겨러갈거라 중앙 통로는 그냥 쉐어하는 거라서 요정이 어디 있을지 확실하게 아이스가 없는데 여기다 덜어져보자 진실의 눈 진실의 눈 어디지 어 저기 지금 이쪽이니까 남 서쪽 방면에 가비 위에 데크 꼭 꼭대기 데크를 이용해서 내려갈 겁니다 뛰어났겠죠 모았고 그냥 풀고 그냥 풀고 감액 바꾸고 요쪽 방향이거든요 갈 수 있겠죠 아이고 안되는데 안되는데 고 chords 뭐 가방 의민 도움